제가 1 쇼핑몰드 BTS 전 Facebook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새로 왔어요 졸리다 한 번 더 네, 한 번 더 한 번 더 자,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야, 진영 유경이가 참 탐스럽게 잘 때렸을게요 도학기 조준점이 여깁니다 어디요? 어디? 조준점이 여깁니다 아, 그만 만져! 아, 그만 만져! 따라와가지고 네 자 가자 아, 가자 하나 하나 둘 셋 셋 셋 셋 돈은 내 카드를 비워가지고 돈을 아, 이거 야, 이 이야기 아닐까? 아, 진짜 26살 내가 줘 내가, 내가 15살때부터 진짜 20살때부터 키웠는데 내가 진짜 야, 야 3x7은? 51 어? 56x27은? 야, 너는 진짜 입구시네 나 3x7을 줬는데 너 왜 56x27하냐? 형, 26살이잖아, 5년 더 살았잖아요 베스트 푸트 빨간색입니다 왼발은 빨간색 어우! 아, 오빠! 오빠! 아, 오빠! 아, 오빠! 아, 오빠! 아, 오빠! 아, 오빠! 자, 본의 아니게 주목받침을 하려는데요 야! 야! 고기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? 방송으로? 아, 이 헤어, 메이크업 다 하고 왔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, 이게 예... 오오오! 아아이! 오오오오오오오 별 의미는 없구요 고마완 좀 하라구! 왜 그랬어요? 그렇지?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? 형, 한 3,4클을 먹어야 배가 타요 될까? 자, 보여주세요 진영 따따따 따따 따따 따다 안녕하십니까 기다려? 아, 잘된다 하나, 둘, 셋! 일곱, 일곱, 일곱 굉장히 싫어하고 나 이거 보고해준다, 형이 하자 1분 1분 진짜 멀리 간다, 저기 살려주세요 어디 까먹을 수가 있지? 싹, 다, 둘, 세워라 아닌데? 다 있는데 뭐였지? 해봐 해봐 형 그냥 뭐 틀려야 하 하나, 셋, 넷 하 하, 하로 파이어 하하 빠바바밤 아니야, 뭘 알아요 알아서 넘어겠습니다 와 민망이 형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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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김석진이라고 하고, 아니 진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의 과는 너희들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사과 하하 이어 다음 다음 왜 그랬을까 뭐래 배이 날수록 이제는 춤을 조금 덜 빡세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빡세질까요? 피디님한테 여쭤보시겠어요? 피디님 왜 빡세질까요?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보고 계세요? 죄송합니다 안 보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아 내가 또 몰랐는데 좋은 일말이 언제나 행복하게 형님 야 너가 1분에서 육포랑 오징어 되게 맛있고 사실 너 생각해가지고 사온거야 루티슈도 너 맨날 회려오라고 야 너 이거 잘 닦으라고 내가 루티슈도 샀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아 아 아 아 어떻게 랩 댄스 노래로 상대방이 기선을 제압해 다시 안무 살려서 랩 댄스 노래로 상대방이 기선을 제압해 정답 어 어 진씨가 나쳤는데 선물이 없은데 연습을 들어서 연습을 들어서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나를 왜 아니 아니 나를 왜 아니 저다마녀 ㄱㄱ 누구라는 사자상화가 있어요 눈을.. 아 형이 하는 거에요? 받자 받자 아 나 받을래? 내가 더 싫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싫어 자 한 번을 받자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 Ist.. 일로버resser 더area 정신 쫓아..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아아아아ㅏㅏㅏㅏㅏ!!!!! 파하핳, 마하핳 탁을 próxima